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8월 31일에 실시한 9월 모평 고등학교 2학년 지구과학원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고등학교 2학년 풍만 여러분들 우선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지쳤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잘 버텨주고 잘 치러 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모의고사를 딱 보고 나면 왠지 모를 후련함이 있어야 되는데 후련함 보다는 조금은 걱정이 앞서고 갑자기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정말 대학을 갈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면 과목을 갈아타야 되나 이런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수고 많았고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내신에 조금 더 매진을 해 주셔야 만합니다 모의고사는 끝이 났으므로 이제 중간고사 대비를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보고 난 후에 해설 강의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단원 내가 어떤 것이 조금은 모자른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지만이 완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기본 개념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사고력과 응용력이 부족한 것인가 특히 우리가 요번 치렀던 문제 중에서 5단 6, 1위였던 9번 문제 9번 문제는 얘들아 한번 꼰 거거든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였거든 9번 문제가 틀렸다라는 것은 우선 사고력에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보완하고 연습하면 당연히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알겠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져야 될 마음은요 조금 공부한다고 해서 이만큼의 효과를 이만큼의 결과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지구과학 1 오답률을 분석해 본 결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 나는 분명히 요번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좋지? 연습이 부족한 거야 아직은 아니야 자 원래는 이 수능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수능으로의 접근 수능으로의 연습을 우리가 해보자는 것이고요 분명히 얘들아 국어영역이라던가 다른 영역들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부족했던 경우도 많았을 거야 왜? 연습이 부족하니까 아직 수능이라고 하는 연습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얘들아 조금은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은 집중력이 흘려진다거나 멘탈이 조금 무너진다거나 하는 그러한 경험들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내년에 고3 때 정말 제대로 된 수능을 대비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우선은 지구과학원의 오답률을 선생님이 쫙 분석해 본 결과 어려웠던 문제 아까 말했듯이 얘들아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연습이 부족했던 것과 또한 한번 놀러도 있어요 기본 개념이 확실치 않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개념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여기 9월 모평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보고 등급을 보면서 얘들아 1등급 컷이 39점이에요 굉장히 기본 개념이 부족합니다 39점이 얘들아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기본 개념이 정말 여러분들이 간단하지 않구나 사실은 뭐 전에 있었던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을 지금 생각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의 토대로 등급 컷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과목으로의 어떤 갈아탄다거나 그런 건 하지 말고 쭉쭉 진력하게 한 번 과목을 선택했으니 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원래는 이게 지구과학 수능은 얘들아 출제자와 그리고 너희들 수험생 간에 밀당이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 문제 또 어렵고 이런 어떤 밀당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사실 문제를 포기하게 만들게 하거든 즉 뒤로 가면 갈수록 맨 뒷장이 어려워야 되거든 근데 이 9월 모평은 뒤로 가면 갈수록 어렵지는 않았고요 중간에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멘탈 관리가 중요했던 그러한 시험이었어요 왜? 앞에 있는 문제가 당연히 신경 쓰이지 앞에 있는 문제가 신경 쓰이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앞에 있는 문제가 걸리니까 더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고 불안해지고 부담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또 실수를 유발할 수도 있고 자 그럼 문제를 분석해 보면서 우리 홈바이들 부족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 갑니다 1번 문제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정답률이 86% 문제입니다 자 연약권 연약권은요 이렇게 암석권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될게? 판이라고 하죠 판 판 그렇죠 판 그래서 연약권이 있었습니다 자 연약권은요 유동성이 있다 그렇죠 연약권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맨틀의 대류가 활발한 곳이었고 암석권은 지각을 포함한다 그렇습니다 암석권 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뿐만 아니라 맨틀의 상부 맨틀 상부를 포함한다라고 했었죠 다음 지각의 평균 두께는 지각입니다 대륙지각의 해양지각보다 두껍다 대륙지각은 약 평균 35km 얘는 얘들아 평균 5km가 됩니다 그래서 밀도가 해양지각이 더 크다라는 것 그래서 대륙지각은 화강암질 암석 해양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이라고 하여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습니까? 암기법 무시하면 안 돼 대화해연! 대화해연 괜히 대화해연